내가 너무 겸솔했어요, 내가 너무 겸솔했어요, 내가 너무 겸솔해요, 막 머리에 피도 안 말랐어요, 내가 너무 겸솔했어요. 미안해요. 줄줄을 말해요, 근데 이건 빼고. 예를 들어서 개그맨 이름 줄줄을 말해요, 근데 강호동, 유재석 빼고 하나, 둘, 셋. 나영석. 떼가 안 왔잖아요, 떼가 안 왔잖아요. 떼가 안 왔잖아요, 떼가 안 왔잖아요. 집중하자, 얘들아. 긴장한다, 긴장한다. 한 바꾸, 한 바꾸, 한 바꾸. 무서워. 긴장해. 한 바꾸만 가자. 자, 줄줄을 말해요, 이번에는. 라면 브랜드 대기입니다, 라면 이름. 그런데 진라면이랑 신라면은 빼고. 하나, 둘, 셋. 청쇄라면. 하나, 둘, 셋. 물닭볶음면. 하나, 둘, 셋. 안성삼면. 하나, 둘, 셋. 멍뚜껑. 하나, 둘, 셋. 고꾸면. 하나, 둘, 셋. 삼양라면. 하나, 둘, 셋. 생미면.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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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츠고.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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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츠고. 김치찌개. 아, 김치찌개. 아니야, 맛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맛있어? 아깝게 더 나을 것 같아. 잘 먹겠습니다. 줘봐, 바꿔줄게. 유진이 떡. 와, 진짜 김치찌개. 아, 이래도 되나? 처음으로 한 바꾸 돌아서 먹는 거잖아요. 어, 약간 배달음이. 역지야. 우리가 한 바꾸 돌아서 이 배달음이. 우리 지금 한국이야. NST를 먹게 될 줄은. 우와. 아깝게 새우를 먹었으니까. 맛있어. 근데 어떻게 이 맛이 나지? 근데 냄새만 맡아도 알아봐 줄 수 있어. 근데 그냥 김치찌개도 아니고 진짜 묵은지.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아직까지는 태국 실감이 잘 안 나. 맛있다, 근데. 언제 또 먹을지 몰라. 응. 야, 근데 꽁의 나라. 완전, 완전 꽁의 나라. 꽁의 나라. 꽁의 나라. 배고팠네. 이게 밥 좋아한대요? 이게 밥 좋아한대요? 응. 백방같아, 백방. 광고가 가지고 먹겠는데. 아, 진짜 맛있다. 저는 이번에 약간 스페셜 라운드입니다. 스페셜 라운드.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음식은 맛삼한 커리라는 돼지고기를 졸인 커리의 일종인데 CNN에 성장한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있는 사람이 차지한 그런 음식입니다. 오셨다. 오셨다. 와,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오셨건이다. 냄새, 냄새. 이건 진짜 누가 한번 맛만 봐, 진짜. 왜냐면 시절로 하면. 비밀님 맛 안 봤나? 그딴 게 어딨어, 진짜. 좀 전에까지 비밀야. 안 되면 못 먹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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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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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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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풀어주세요! 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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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갈게요! 헐리우드 배우 이름 대기입니다. 배우, 배우, 배우? 헐리우드 배우들, 그런데 네 글자 이름은 빼고! 하나, 둘, 셋!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하나, 둘, 셋!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하나, 둘, 셋! 카메론 디아즈! 스톨레인 유한슨! 하나, 둘, 셋! 니콜 키드만! 하나, 둘, 셋! 내 베레기트 컴버 비츠! 하나, 둘, 셋! 레이디 가가! 레츠 고! 레츠 고! 영화 찍었잖아, 아래에이티가 갈게요. 스토리스모어, 스토리스모어, 스토리스모어. 처음으로 임시. 봐봐요. 봐봐요. 우리 끝까지 다 먹을거 같아. 컴온! 컴온! 우리 너무 잘해가지고. 고맙습니다. 천천히 드셔야죠. 네. 약간 제작진분들 회의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요? 눈치가 두렵게 빨라 맛있어 카레 맛 얘기 좀 해줘 나도 아직 못 먹어봤어 왜냐면 우리가 여기 닭 샀을 때 이게 술 때 오셔서 결국 못 먹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처음 드시는 거예요 와 진짜 맛있어 뭔지 알겠지? 뭔가 찐떡 맛이랑 깜짝이야 똠양국 빼고 태국 음식 하나 둘 셋 똠양국 빼고 태국 음식 하나 둘 셋 땡! 드리려고 했는데 잘했어 어떤 맛인데 달달해요 코코넛 그건가? 달달한데 코코넛 향도 나고 맞아 향이다 찜닭이랑 카레랑 썰어놓은 느낌이잖아 카레찜닭 카레찜닭 근데 향이 완전 태국의 향 네 너무 맛있네 지금 흐름을 탄 것 같으니까 바로 다음은 쇼 갑시다 갑시다 뭐야? 아 면이야 나 이거 좋아 이념이 나올 때 됐어 이게 쏨땀? 이게 쏨땀이야 쏨땀입니다 사자로 끝나는 직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무슨 무슨 사 사자로 끝나는 직업 대리입니다 그런데 아 잠시만 잠시만 의사 변호사 빼고 하나 둘 셋 강호사 하나 둘 셋 장의사 하나 둘 셋 내가 할라그런데 이 년아! 내가 하려고 했는데 이 년아! 내가 하려고 했는데 이 년아! 언니 솔직히 말해요! 먹기 싫었죠? 언니 먹기 싫었어! 한 입 먹었다 이거야! 한 입 먹었다 이거야! 제가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그 말은 제가 취소할게요! 맞춤이 싫다니까! 무슨 매너리즘이야! 근데 뭐가 있어? 자논사! 변호사! 검사! 검사! 판사! 부장판사 이쪽으로 갔어! 맞아! 부장판사! 장검사!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게 어렵구나 진짜! 나 너무 맞추고 싶어! 뭐야 이거? 새우 갈릭볶음입니다! 마늘볶음! 우와! 냄새 내봐! 냄새 내봐! 이거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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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진짜 이거야. 바로 가시죠. 거두절미. 거두절미. 제발, 제발. 두 개를 빼는 게 아니라 하나만 뺄게요. 네네, 감사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새 이름대기입니다. 새? 새? 그런데 까치 빼고. 하나 둘 셋. 비둘기. 하나 둘 셋. 황쇠. 하나 둘 셋. 딱따구리. 하나 둘 셋. 앵무새. 하나 둘 셋. 그 너구리.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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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너구리. 에. 에이. 에이. 언니. 언니 배부러줘. 배부러줘. 솔직히. 집에 가. 집에 가. 너구리인데. 빨리 비행카나 너구리 날 수도 있어. 아니, 너구리 날 수도 있어. 몰라, 나는. 아니. 빨리 날담지라니. 아니, 그래. 너구리. 쓰러져. 아니, 너구리. 아니, 매너리즘 아니에요? 아니, 쓰러져. 자리 한 번 와봐. 자리 한 번 와봐. 자리 한 번 와봐. 한 번 더 이렇게 놀아요? 내가 속보책게. 내가 속보책게. 내가 속보책게. 진짜로? 확실해요. 확실해, 확실해. 내가 속보책게. 아, 너무 미안해. 너무 미안해. 여러분, 미안해요. 아, 너무 미안해. 언니 배부르죠? 배불러, 내가 봤을 때. 진짜, 진짜. 의욕이 반감되고 있어. 아니야. 배불러. 앤디 자꾸 나 배부르냐고 의심해. 배불러, 배불러. 배불러, 배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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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마치고 싶어. 진짜 배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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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불러, 배불러, 배불러. 뭐야, 뭐야, 뭐야. 예쁘다. 야, 왜 예쁘다. 얘 풋밥콩인가?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던 이 가게만의 스페셜 풋밥콩거리입니다. 약간 특이해, 특이해. 이 가게의 특징은 살만 발라서 합니다. 잔바리가 없다는 거지. 없다는 거지. 그냥 밥이 어디서 그냥 먹었네. 야, 나 진짜 꼭 먹고 싶어. 야, 나 진짜 꼭 먹고 싶어. 아니면 이거 가위바위바위바 짜지 말고 토론을 통해서 그래, 이거는 너희가 네가 먹는 걸로 하자 이런 건 안 돼요? 근데 유진이가 오늘 하루 종일 풋밥콩거리 얘기하네. 아, 우리가 진짜. 유진이가 먹자. 이것만을 위해서. 우리 첫 만남 촬영 때도 풋밥콩거리 얘기했을걸요? 그렇죠. 언니, 언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언니가 드세요. 이런 말은 안 해요. 우리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옆에서 얘기했으면. 아니에요. 개인주. 개인주. 철저한 개인주. 게이플레이. 기회는 잡아야 돼요. 맞아요. 맛만 한 번. 유진이를 먹여서 달래는 게 좋을까? 은지 언니를 먹여서 사기를 붙는 게 좋을까? 아니야. 아니야. 은지 언니 먹으면 그걸로 끝이야. 어, 검수 끝나. 만족해버려. 맞아. 야,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뭘 먹어야 돼, 진짜? 많이 퍼, 많이 퍼, 많이 퍼. 야, 좀 통통한 거. 중직하게 퍼, 중직하게. 일단 뭐 이거. 통통한 거 봐라, 통통한 거 봐. 우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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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렇지. 바로 먹어, 바로 먹어. 웬일이야. 너무 행복하게, 유진아. 너무 행복하겠다, 유진아. 너는 잘해, 너는 잘했어. 너는 잘했어. 떨어진 거, 떨어진 거 못 먹어. 이제 나 그릇 통 넣어. 어머, 얘 어머, 이렇게 행복하게 운다고? 너무 부드럽고. 내가 먹었던 풋풋풋걸 중에 제일 향이. 향이 깊어. 너무 맛있어.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유진아. 유진아, 언니를 위해서 한 번 더 해줘. 좀 천천히 얘기해줘, 다. 천천히 얘기해줘, 다. 천천히 얘기해줘, 알았지? 언니. 제가 부탁드려요. 자, 마지막입니다. 줄줄을 말해요. 뭐뭐로 끝나는 말, 오랜만에 하겠습니다. 자, 무슨 무슨 형. 형으로 끝나는 말입니다. 형. 무슨 무슨 형.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흐동이 형. 하나, 둘, 셋. 소수형. 사랑자가, 불차기만. 하나, 둘, 셋. 성형. 하나, 둘, 셋, 화형. 하나, 둘, 셋. 수근이 형. 하나, 둘, 셋. 삼각형. 오케이. 왜 호동이 형인데? 아니 왜 호동이 형이.. 우리 호동이 형이 왜요? 영석이 형 맞잖아. 영석이 형 맞잖아. 영석이 형. 영석이 형. 영석이 형. 영석이 형. 영석이 형. 영석이 형. 아니, 봐봐요. 안 돼, 안 돼. 영지의 의견부터 얘기해 봐. 어떤... 영석이 형. 이거 맞잖아요. 영석이 형. 이거 맞잖아요. 호동이 형. 형짜로 끝나는 얘기인 거잖아. 형짜로 끝나는 단어가 아니라. 그렇지. 만약에 우리 퀴즈를 내실 때 형으로 끝나는 단어라고 했으면 안 했지. 그런데 형으로 끝나는 말. 안 했지. 그런데 형으로 끝나는 말. 호동이 형. 호동이 형. 형, 왜 이래. 영석이 형. 영석이 형 왜 그래.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땡은 안 했잖아. 땡 안 했어. 땡 안 했어. 넘어갔어. 그러니까 내가 수근이 형이었지.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아니, 얘 보자까지 떨어졌는데. 내가 이런 느낌으로 섭외한 건 아니었단 말이야. 내가 기대한 그림이 이게 아닌데. 세팅할까요? 여기요. 우리 애를 왜 이렇게 나왔어. 저기 세팅할게요. 아니요. 아니요. 잠깐만요. 우리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형이. 그러니까 하형, 성형 이런 거. 그거 자체로 복합원들. 이거는 호동이 형, 수근이 형은. 호동이 형의 사촌의 둘째 형. 이것도 그렇다고요. 그렇다고요. 그런데 복합원 기준 안 정하셨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다 되는데. 내가 미안하던 사과를 하잖아. 좋아요. 받아들일게요. 받아들일게요. 미안하던 사과를 하고. 들어와봐, 들어와봐. 얘 옆에 차라리 하나를 그러면 우리가 서비스로 벗을 테니까. 오케이. 묻고 더블로. 아니요, 이거 속는 거 같아. 아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왜냐하면 호동이 형수근이 형은 약간 이거 나중에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연락이 올 수 있어요. 심판협회에서는 바로 땡을 하지 않아서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사과했잖아. 받아들일게요. 알았어. 미안해요. 왔어. 왔어. 아까 너구리로 버린. 너구리로 버린 분. 너구리. 너구리. 바로 갈까요? 바로 가실까요? 지체할 시간 없이. 지금 좋았어. 좀 천천히 있어. 지금 기세 좋아. 일단 미니 미안해요. 안 미안해도 돼. 잘하면 돼. 안 미안해. 미안 없어. 잘하면 돼. 네가 틀리면 너가. 나 너무 떨려. 자, 여러분. 너무 떨려. 마블 영화 많이들 보시죠. 마블 캐릭터 중에서 마블 캐릭터 대기입니다. 그런데 캡틴 아메리카 빼고. 하나, 둘, 셋. 토르. 하나, 둘, 셋. 아이언맨. 닥터 스트레인지. 하나, 둘, 셋. 스파이더맨. 하나, 둘, 셋. 스칼렛 유언슨. 하나, 둘, 셋. 조심하라고. 스칼렛 유언슨. 하나, 둘, 셋. 안 미안해도 돼. 잘하면 돼. 안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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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면 돼. 안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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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물어보고 싶은 점 있어. 진짜 물어보고 싶은 점 있어. 잠깐만. 진짜 물어보고 싶은 점 있어. 스칼렛 유언슨 여기 없어요? 있지. 있는데 그 사람의 역할이. 스칼렛 유언슨 존재 자체가 아이콘 아닌가? 아니, 나 미안해. 사과하잖아요. 아니, 나 미안해. 사과하잖아요. 미안하잖아요.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고요. 사과받았잖아요. 미안해요. 우리 애 사과를 받아줘. 사과 한번만 받아줘요. 미안해요. 내가 너무 겸손했어요. 내가 너무 겸손했어요. 내가 너무 겸손해요. 나 머리에 피도 안 말랐어요. 내가 너무 겸손했어요. 머리야. 미안해요. 사과하는 거야? 미안해요. 사과하는 거 어디야? 받아줘야지. 받고 한 번 더. 막판 가자. 고마워, 영석이 형. 영석이 형. 바로. 디저트는? 만약에 끝나고 나가자. 짐 싸요. 이거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 바로 일어나서 여러분. 날씨 얘기 같은 거 하면서 나가시면 돼요. 영석이 형. 잘할게요 나. 사랑해요. 편안하게. 천천히 천천히. 무조건 잘하는 건 없어. 너무 떨려. 가겠습니다. 마지막 판입니다. 영석이 형. 네. 너구리 씨부터 갑니다. 너구리. 끝나는 말 시리즈입니다. 무슨 무슨. 날. 날로 끝나는 말입니다. 날. 날. 니. 아. 아니. 날. 날. 좋은 날. 땡. 왜. 아유. 아유. 아유 노래. 아유 노래. 아유 노래. 맞다. 맞다. 이거 위험해요. 간략새우 위험해. 간략새우.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대신이. 제목 아니었으면 땡이에요. 좋아요 좋아요. 하나 둘 셋. 카인 날. 하나 둘 셋. 갈게요. 땡.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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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써 마스크 써.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야. 아니 깜짝이야 왜 누가 했어? 아니 칼 날 칼 날. 아 칼 날. 둘 셋. 카인 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고. 가. 야. 야. 아니 근데 날은 어렵다 뭐가 있냐 날이? 국날 창날 어린이날 한글날 좋은 날로 시간을 앞에서 몇 분을 벌어줬어 아니 생각이 안 나 실수 하나씩 트레이드 해주세요 실수 하나씩 트레이드 해주세요 아이유씨 몰랐잖아요 미안해요 영석이 형 좋은 거 먹어요 더 좋은 거 아쉬워라